형, 밀림에 호랑이 아시잖아요, 호랑림. 축하합니다, 형. 종국이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선생님, 선생님. 민규 형. 야, 얘 진심 보았다. 오, 맛있어. 야, 맛집이네. 생일 축하합니다, 형. 생일 축하해요. 야, 종국이 제일 좋은 날이다, 야, 너. 종국이 날이네. 정말 적당히 해. 적당히 하라고. 아, 그만해. 아, 쫄깃쫄깃하다, 이제. 어, 무서워. 어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. 생일 축하해요, 오빠.